제가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9월 달에는 제가 111.5%가 달성이 되었고 이제 오늘 종목을 리뷰를 해보면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제 하나 기술이 지금 오늘 좀 올라갔으면 되죠. 그래서 121.4%가 되어버렸고 하나 기술 차트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기술은 하나 기술 1차 목표가는 9.9%가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가 2차 전지 중에 이런 차트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는 있습니다. 못 잡아서 그렇지 있기는 있어요. 어제 이제 암호그린텍이 이런 차트를 만들었죠. 암호그린텍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 기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앞전 고점, 이번에 지수 빠지기 직전의 고점을 넘기는 종목이 이게 가끔씩 나옵니다. 수백 개 전기차 종목 중에서 한두 개 나오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못 잡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치는 이 위치 자체도 어제 암호그린텍도 그렇고요. 그렇죠? 올려치는 위치가 저 밑에서 한 방에 당겨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 기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건 상단에서 고점을 바로 뚫어버리는 게 아니고 박스건 하단 빨간 색깔이죠. 여기 밑에서 그냥 갭을 띄워가지고 바로 당겨버리니까 못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가끔씩 이런 종목을 자기들끼리만 계속 먹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건 하단에서 하루 만에 갖다 당기는 걸 누가 아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매매에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뭐 2천 개 종목을 다 지켜보고 있으면 아침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설치고 앉아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종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고 앉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하나 기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고. 역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유스를 또 띄워가지고 당겼죠. 유스에 당첨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스에 당첨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유스를 뿌리는 애는 지금 딱 한 두세 명인데요. 그 두세 명이 뿌리는 종목만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세 명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당첨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유스 띄우면서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그냥 약간 좀 운이 따라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이 뭐가 있냐. 종목이 이제 하나 기술만 좀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포트 잠깐 볼까요? 포트 잠깐 보시면. 하나 기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프로. A프로 있고, 그죠? T로보틱스는 제가 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 에브다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연탄메탈 저렇게 했네, 그죠? 여기 지금 A프로도 잠깐 보시면. 이것도 지금 2차전지 쪽입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세요. 얘도 지금 여기서 위에서 지금. 요로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2차전지 쪽인데. 여기 이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보세요. 지금 하는 지시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 끈 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 그냥 하루 만에 또 갔다가 박스 끈 하단에서 땡기려고 폼을 잡았어요. 그리고 폼을, 자세를 갖추고 오늘 약간 좀 넘겼죠. 넘긴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앞전 고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류의 종목들은 있잖아요. 2차전지 이런 류의 종목들은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다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수 지금 빠지고 있는데도 지금 막 갖다 땡기잖아요. 그것도 박스 끈 하단에서 한 방에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류의 종목 차트들은 지수가 이제 단기 반등할 때는 전부 주도 섹터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에 보다임을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종목은 지금 오늘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에버다임도 지금 1차 목표가는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잘 안 빠지고 있죠. 요 네모난 박스 끈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으니까. 요게 지금 뉴스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뉴스에 당첨이 돼야 됩니다. 자기 종목이. 그 뉴스가 당첨이 된다는 얘기는 재료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뉴스 띄우는 그 종목의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뒤통수 치는 종목을 때려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종목을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 그 새로운 종목을 미리 잡기가 왠간에 해가지고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묵은 종목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신규 종목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은 이 종목도 이제 약간 뜬금없이 9,650원이네요. 뜬금, R&2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뜬금없는 종목입니다. 뜬금없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인데 이때 이제 급등을 한번 시켰어요. 이때, 이때 한번 급등을 시켰죠. 급등을 시키고 주구장창 뺐습니다. 이게 이제 왜 통신주가 지금 사실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신주는 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이 종목이 왜 땡기느냐 이때. 이때 땡긴 이유가 이제 2차, 자회사가 R&2 세라믹스가 있는데요. 이 R&2 세라믹스가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세라믹 박렬기판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R&2 테크놀로지를 2차전지 유스를 뿌려가지고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R&2 테크놀로지를 2차전지로 생각, 그 전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가 이제 이날, 빨간색 친날, 이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2차전지 만든다. 이제 그런 뉴스 나오면서 갖다 급등시키고, 급등시키고 다시 뺀 다음에, 뺀 게 이제 이 보시면 지금 이런 류의 차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갖다 땡긴 다음에 있잖아요. 갖다 땡긴 다음에 한 2주, 3주 동안 작 빼요. 그러니까 거래량 급등시킬 때 관심을 집중시켜놓고 2주, 3주 동안 안 가버리면 그냥 다 손절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또 땡깁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약간 이제 한 2주 지났죠. 2주 지나버리면 잊어버립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또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쪽은 이제 이것도 2차전지라고 이야기 드렸고 2차전지 쪽은 지금 장이 빠져가지고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게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땡길 수 있는 위치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폐배터리도 지금 한 40%까지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신 바짝 차리고 2차전지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 왔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을 잘 보시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기술, 또 그리고 암호그린텍, 그리고 뭐 A프로 이런 종목들을 박스건 하단에서 15%짜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 잘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준비는 자료 잠깐 볼게요. 자, 렌트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통신주로 다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통신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고객들도 삼성전자, KMW, 뭐 다 전부 다 이런 주요 고객들이고요. 연간 실적도 못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한 200억대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최근 3개 년 동안 흑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고요. 자, 어쨌든 28억, 41억, 18억 이렇게 계속 나고 있는 통신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마지막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100억대로 쭉 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뭐냐면 바로 RN2, 뭡니까? 세라믹스를 통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의 매출액이 늘어날 거다. 그 전망으로 당겼어요. 그러니까 통신 자체로는, 통신 부품 자체로는 전망은 좀 불확실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당겼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그동안 강호에 진출하지 못했던 2차 전지 종목들을 새로운 어떤 뉴스를 당기면서 새로운 종목을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야 그러면서 당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 1차로 당겨놓고 지금 전부 다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종목을 한두 개씩 한 방에 다 갖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사정을 잘 지켜보시고 이 RN2, 테크놀로지도 통신주가 아니고 2차 전지 종목으로 당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 부담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큰 종목들은 잘 못 움직이고 2차 전지 트렌드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은 이런 형태의 개별 종목 발굴, 특히 신선한 종목 발굴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기적으로 신선한 종목 발굴하는 그런 순환면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 한화기술이라든지 A프로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또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전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중에 잘 안 알려진 2차 전지 종목을 당기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매출이 변편하게 잘 나오지를 현재로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로 전부 다 종목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을 감안해 보시면 한 몇 주 후에 또 그런 뉴스를 또 당겨요. 그런 뉴스를 또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쪽 종목들, 계속적으로 신규 종목들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1만 5백원, 2차는 1만 2천 5백원, 손절은 8,15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